미국은 장단기 국채금리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미국 고용지수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단기채 2년물과 장기채 10년물의 금리가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미국 국채 2년물은 지난 5일 4.73%로 연초보다 0.40%포인트 올랐고 국채 10년물은 4.39%로 연초보다 0.44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. 미국은 금리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호황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